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한 지가 벌써 27년 된 윤대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면 가슴에 있다라는 대답이 제일 많으셔요. 가슴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여기서 느껴지죠. 제가 좀 강의하다가 약간 그냥 재미로 혹시 실현했을 때 주로 어디가 아프신가요? 이런 질문들이면 99% 가슴이 아프다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딱 한 분 실현을 했더니 관절이 아프다 이런 분을 만나서 제가 좀 당황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네, 다 여기서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은 이 녀석, 뇌라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가 뇌쯤 되고 소프트웨어가 몸쯤 될 것 같은데요. 또 뇌는 몸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마음, 내 몸이 막 서로 연결을 지으면서 우리를 힘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정신의학을 저처럼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좀 상식은 알고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삶을 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설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불편하게 설계되었을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통증에는 잘 적응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적응이 된다는 건 역치가 올라가는 거죠. 역치는 느끼는 점인데 좀 통증이 쭉 오다 보면 역치가 올라가면 에이, 괜찮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좋은 거 있죠. 행복은요. 적응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우리가 당장 파란 하늘 봤을 때 너무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어떤가요? 미세먼지 녀석 때문에 파란 하늘 구경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 가끔씩 이 파란 하늘이 열릴 때 보면 그 감사함을 느끼는 게 이게 좀 없어지고 나야 다시 이게 우리 마음이 소중함을 느껴서 반응하는데요. 뭐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 스트레스 통증은 좀 더 계속 잘 느끼고 회복할 수 있는 힐링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좀 즐거움, 행복감 이런 것들은 금방 잊게 되는 이 설계 자체가 좀 그렇게 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좋게 보면 유명한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한 종족이죠.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인데 혹자들은 여러 종족이 있었는데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 지구의 주인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종류이냐? 생존에 능한데 힘을 써서 그 힘을 이용해서 행복을 느끼는 데는 많이 부실한 종족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은 느끼고 행복은 빨리빨리 까먹어야 어찌 보면 생존에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그렇게 너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다 보니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요즘 쓰이는 말로 번아웃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한 중요한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처음 쓰여진 지는 70년대였으니까 꽤 됐는데요. 좀 힘든 일을 하는 의료인들한테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처음 이게 번아웃 증후군 아닌가 이렇게 얘기됐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열의를 갖고 환자를 돌보던 한 의료인이 어느 날 모든 동기도 잃고 까칠해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도대체 이 현상이 뭐냐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됐죠.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번아웃의 3대 현상은 저는 증상이란 표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진 증후군은 질환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현상이어서 좀 대표적인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느껴지는 것 3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에너지가 쭉 빠집니다. 갑자기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걸 영어로 프로페셔널 에피컬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경력이 붙고 노련해지면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성취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좋은 상승작용으로 가는데 일단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열심히 일해서 나름 성과를 내는데도 도무지 내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디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해서요. 좀 멀어진 거리 두기가 심리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두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나랑 관계가 있나 하면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감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사람과의 거리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좀 심해지면 까칠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요즘 공감 능력이 유전적 요인이 한 50%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죠. 웅예하고 태어날 때 공감 능력이 상당수 결정이 좀 된다는 건데요. 요즘 공감 소통은 리더십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공감 유전자를 왕창 갖고 태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많은 거여서요. 공감 능력을 주로 하는 업무의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번아웃이 오기도 싫고 그러면 오히려 훅 고갈이 되면서 짜증이 터져 나오는 그게 성격이 내가 나빠진 거냐 그러는데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번아웃이 왔을 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요즘은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 이상 번아웃이라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번아웃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환자란 말을 잘 쓰진 않고요. 영어로는 클라이언트 내지는 내담자 저는 고객이라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이시죠. 들한테 번아웃이세요 이런 질문은 잘 안 드리고요. 마음과 소통할 때는 메타포 소통이 요즘 좋다고 합니다. 은우적 소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좀 잘 쓰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종종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 가고 싶다. 속초 가고 싶다. 바다 쪽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리산에 가고 싶다. 산 쪽 나가고 좀 세게 나가고 싶은 분들이 몰디브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 나오세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는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바캉스의 라틴어 온 중에 자유라는 느낌 있는 것처럼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 오케이 인데요. 상당수 분들이 또 이런 대답을 해서 저를 좀 당황시키시죠.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여행과는 이거를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병적 반응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찾아올 수 있는 느낌 중에 하나이죠. 번아웃되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기가 새로운 도전이고 저기가 좋아서 가는 그런 멀리 가고픈 결정은 why not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번아웃이 돼서 내가 어디서 멀리 떠나고 싶을 때는 떠나기 전에 이게 지친 것은 아닌가. 지친 내 마음을 좀 먼저 위로해 줘야지 하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는 정말 지구를 떠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 마음이 논리적 언어로 문자메시지로 나 지쳤을 듯 보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뇌를 통해서요. 내 마음이 여러 이런 현상들로 일종의 이게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번아웃을 내가 찾아왔는지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번아웃이 오면 많이 찾아오는 게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입니다. 요즘 치매를 제일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망증 느껴지실 때 저한테 검사 받으러 오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30대 분들도 오세요. 어느 날 어떤 건망증이 찾아왔냐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냐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뭘 얘기할지를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도 찾아올 수가 있죠. 치매는 실제로 뇌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번아웃의 건망증은 왜 찾아오냐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순간 좀 단기 기억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고요. 조금 심리적으로는 좀 더 슬프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번아웃된 마음은 오늘이 싫기 때문에 오늘을 기억하지 않는다.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1,000명의 어떤 한 방송에서 좀 힐링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건망증 손들어봐 했더니 500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청소년분들도 번아웃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럴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 마음이 내 친구가 힘들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이 훈련, 이런 지혜 이게 좀 번아웃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종종 드리는 질문이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봄이면 봄이 좋고 여름이면 여름 나름대로 좋고 뭐 이거 느껴지시면요. 마음 상태가 괜찮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봄이냐? 봄은 미지근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가을은 그냥 싫고 막 이래 놓으면 내 마음이 좀 번아웃된 거 아닌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30대 후반, 40쯤 되신 것 같아요. 40쯤 되신 약간 자녀분을 좀 늦게 이렇게 출산하셨는데요. 저한테 온 고민이 자녀를 키우는 거 자체도 힘들지만 너무 자녀한테 화를 많이 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치며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요. 마음이 따뜻했던 문도 나도 모르게 까칠한 소통이 팡팡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한테 짜증을 내니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하고 뭐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분이 봄에 찾아오셨었거든요. 한 5월, 만개했을 때. 그래서 봄이 느껴지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놀라시는 게 원래 직업이 플로리스트셨대요. 꽃집도 여셨다가 잠깐 자녀 양육 때문에 쉬고 있던 자기가 꽃이 느껴지는, 보이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너무 놀라시는 걸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거는 제가 진료를 볼 때 제 손님들한테 툭툭 던지는 질문인데 어떠세요?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아웃은 말씀드리겠지만 꼭 병도 아니고 사실 번아웃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번아웃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번아웃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 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번아웃이랑 우울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번아웃에서 우울증으로 가나요? 이 질문인데 일단 번아웃은 질환명이 아닙니다. 일종의 상태예요. 스마트폰이 방전됐다고 고장난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번아웃은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좀 까칠한 초통도 나올 수 있고 무기력감도 올 수 있고 깜빡깜빡할 수도 있는 마음이 힘들다고 나한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질환으로 인식하면 이거를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한심하다고 내지는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오히려 더 나를 번아웃시킬 수 있는 거죠. 번아웃의 휠이 딱 오셨을 때는 내가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지금 좀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하는군. 하하하. 열심히 살았더니 번아웃이라는 훈장이 하나 달려졌어. 지금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돼. 이런 여유가 필요한 게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번아웃이 세계적으로 이슈이다 보니 굉장히 유명한 SNS 관련된 해외 회사에서요. 1만 6천 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요. 일주일을 통으로 휴가를 줬습니다. 번아웃 예방을 위한 휴식의 주. 그런 관심 중요하긴 한데 이런 식의 접근은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번아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있거든요. 그걸 측정해서 넌 번아웃? 번아웃의 반대말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몰입이거든요. 인게이지먼트, 몰입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직원분들을 검사해서 넌 번아웃, 너는 몰입. 그러니까 번아웃 됐으니까 좀 시간을 줄 테니까 명상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좀 회복돼.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만 접근하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번아웃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회사가 접근할 때는 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 번아웃 척도를 만든 메슬렉 교수도 버클리 대 교수죠.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서 제가 무기력감, 그다음에 정서적인 고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자신감 이런 게 세 개가 동시에 오는 건 아니고요.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무기력감이 오다 보니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까칠해진 거는 현상은 비슷한데 사실은 해결해야 될 접근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존재해서 번아웃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이니까 회복회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시스템적인 접근도 함께 좀 필요한 부분인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번아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다 까먹으셔도 좋고요. 번아웃 되셨다면 열심히 산 겁니다. 그랬으니까 나한테 상을 줘야겠죠. 재충전해보자. 이 마음을 갖는 게 번아웃에 대한 첫 걸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